Q. 마무리 안녕하세요. 더스타 1화로 빅톤 단체 화보 차례 봤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나른하면서 뭔가 트렌디한 멤버들마다 각각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화보이고 아마 좀 F.W 느낌으로 폴레 윈터 느낌으로 화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른이요? 약간 나른. 약간 나른. 된 것 같죠? 네. 오케이!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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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빅툰의 화보 현장입니다.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크로노그래프로 컴백을 하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화보를 찍게 돼서 영광이네요. 살짝 미소 듣기만 해도 너무 웃겨. 열심히 받아서 이리저리오는 엥스프레스 한 번씩 해드립니다. 한 번씩 해드립니다. 이렇게 해드립니다. 막상 입에 해드립니다. 같이 앉으십니다. 같이 앉아. 나와서 왔어? 나와서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카메라 어떻게 나오죠? 안녕. 저 데뷔 때 이후에 깐머리 정말 오랜만에 시도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거울도 왔을 땐 괜찮은데. 뭐 같지 않아? 어떻게 나와요? 좋은데? 고맙습니다. 선생님 성공했어요. 좋은데요? 고맙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잘생겼어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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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앞으로 와도 될까? 와이엇 중간이니 나갔어 나 애교하셨다 애교 나왔어 애교 나왔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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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가 더스타 단체로 팝콜을 찍게 됐는데 되게 멋있네요. 오늘 굉장히 패셔너블한 컨셉이었어요. 저희가 컴백을 맞이해서 이렇게 더스타 1월로 이렇게 또 팝콜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팝콜의 모습과 저희의 1월에 컴백하는 모습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으로 찾아갈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십시오. 저희 더스타 1월로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또 저희의 컴백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들 저희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베이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22년 해봐요.